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만나 양식입니다 다윗의 도피생활 10년의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10편 31편 19절입니다 10편 31편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은 10년의 도피생활 중에 순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느껴질 정도로 인생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10편 31편 2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31편 22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이 되었을 그때의 나는 놀란 나머지 경겁 중애를 놀란 나머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질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오를 피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10편 31편 19절 말씀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된 은혜입니다 쌓아두신 히브리어로 차판이라는 단어죠 차판 이것은 숨겨놓다 비밀이 저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오랫동안 은밀히 준비되었음을 나타내죠 히브리어 완료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미리 아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김당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하죠 야 미리 미리 준비해라 아니 사람도 미리 미리 준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하여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아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란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60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환란당할 때에 장차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으로 명성을 날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그의 복된 길을 아셨으며 그에게 주실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은혜인 것이죠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있었다 10편 31편 19절 말씀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고 또 다윗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첫째로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1기상 8장 6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것도 모든 자가 있죠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역대하 6장 4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베푸신 은총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쌓아두시고 그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은혜가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푸신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파알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행하다 실행하다는 뜻이죠 아무리 은혜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가 당사자에게 베풀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이제 실제로 베풀어져서 효력을 발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효력을 받은 자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 우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에 들어주십니다 이게 응답이죠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10편 31편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또 10편 31편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불을 줄 때에 주께서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응답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고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6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날이 환란이 극해 달아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환란이 극해 달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아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구나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경 중에서 불을 짓는 자신의 기도에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인해 간복하면서 다시 뜨거운 찬송을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아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끊어졌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 인에 돌이켜서 오히려 위경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시편 31편 24절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라는은 히브리어 기다리다 또 기대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하레 피엘 강조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강하게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돈을 기다리고 권력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강하게 기다리고 하나님만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성실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 시편 31편 23절 보세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와를 사랑하라 여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실한 자입니다 성실한 자는 히브리어 아만으로 확신하다는 뜻이죠 확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고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러므로 비록 환란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환란의 바람 고난의 바람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심지를 내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실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0편 31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0편 3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와 1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와를 향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 알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이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끄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와 좌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천상을 향하여 오늘도 구속사 말씀을 붙들고 천진천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극한 환란에 처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쌓아두신 은혜 또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극한 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포기와 좌절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만 붙들고 앞으로 전진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내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구속사 전진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의 은혜로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 걱정 염려 우한 질고 병마는 물러가며 영육간에 근심이 없는 재물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 전진할지어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아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의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위에 이제부터 영원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